안녕하세요 터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쿠베네리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을 잡는 개념만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댓글로 쿠베네리스트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사실 저도 쿠베네리스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 첫번째 시간으로 간략하게 개념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강좌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개념만 우선 잡는 게 중요하니까 어떤 개념을 먼저 잡는 걸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잡는 거. 이거 들어보시는 분은 어떤 분의 대상이냐면 쿠베네리스트에서 전혀 모르시는 분. 이미 알고 계신 분은 들을 필요 없으시고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게 뭐다라고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베네리스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크는 이런 요 마크를 씁니다. 그거보다는 안 이쁘죠. 좀 깔끔하긴 한데 어쨌든. 쿠베네리스트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2014년 구글이 만든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제가 구글을 좋아하는데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구글을 좋아해요. 구글이 이렇게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만들면 되게 뭔가 혁신적인 것들을 많이 공개를 많이 했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아마존하고 좀 비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도는 오픈소스로 된 프로젝트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개량해놓고 자기들만 써요. 공개 안하고. 근데 구글은 자기들 안에서 만든 걸 바깥으로 오픈하는 건데 그것들이 혁신적인 게 되게 많아요. 물론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나 다른 회사들도 오픈소스로 전환해서 공개된 기술들이 많이 쓰이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래프큐에 같은 것도 많이 쓰이고요. 근데 구글은 뭔가 좀 혁신적인 것들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고도 구글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구글을 좀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구글이 내부에서 보그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보그. 이게 나중에 오메가로 바뀌었는데. 여기 이 오메가를 가지고 오픈소스로 전환한 게 쿠베네리스예요. 그리고 현재는 구글에서 CNCF란 단체로 쿠베네리스가 이관돼서 CNCF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CNCF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리눅스 쪽 클라우딩 컴퓨팅 쪽을 관리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가 이 쿠베네리스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오픈소스로 전환되어 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물론 쿠베네리스는 상업적으로 파는 회사들도 있지만 아예 오픈소스로 됐기 때문에 무료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거죠. 자 그리고 쿠베네리스의 뜻이 쿠베네리스 발음이 이제 쿠베네리스 라고 하는데 쿠베네리스라고 하기도 하고 쿠베네리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리스어로요 키잡이 조타수라는 뜻입니다. 조타수 조타수 이게 키잖아요. 키 이렇게 배를 운전하는 거 이게 뭐냐면 선장이 이걸 잡지는 않아요.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선장이 우연 80도로 전환 그러면 옆에서 똑같이 말을 하는 사람 있어요. 1등 항해사인가 그래요. 똑같이 우연 80도 전환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우연 80도 전환 하면서 이렇게 키를 돌리거든요. 그 키 돌리는 사람. 선장은 배를 어디로 갈지 이렇게 딱 조정하는 사람이고 선장의 명령을 받아서 그 키를 조정하는 그거를 이제 조타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쿠베네리스 얘 자체는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선장은 아니에요. 선장은 우리고 관리자 또는 프로그래머 디벨로퍼가 선장이 되는 거고요. 이 선장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려면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쿠베네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조타수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가 선장이죠. 얘가 선장. 얘가 캡틴이고 캡틴이 명령을 내려요.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냐. 컴퓨터에다 대고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쿠베네리스 센터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쿠베네리스가 얘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어요. 얘가 관리하는 자원들. 얘는 피지컬한 컴퓨터들을 관리합니다. 자원을 관리하고 그 컴퓨터들을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망을 관리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얘가 딱 알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선장이 야 어플리케이션 나는 A라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해. 어플리케이션 띄워 그러면은 이 쿠베네리스가 알아서 컴퓨터를 할 때 아 이 컴퓨터가 좋겠군. 이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이거 네트워크는 이렇게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군. 이렇게 해가지고 딱 환경을 만든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똥 띄웁니다. 자 이게 쿠베네리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장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피지컬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결론적으로 그 환경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게 쿠베네리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기존의 어떤 그 역 기존의 방식하고 뭐가 달라졌냐. 기존에는 사용자가 OS에다가 지지점 명령을 때리죠. 그럼 OS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던 거죠. OS가 사용자가 OS에다가 명령을 때리면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죠. 그러면 OS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에다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해서 앱을 실행시키는 게 싱글 컴퓨터 기존 방식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기존 방식이라고 보면 쿠베네리스의 방식은 우선 하드웨어가 하나가 아니에요. OS는 하나의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놈이잖아요. 근데 쿠베네리스가 관리해야 되는 하드웨어는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여러 개의 하드웨어, 수백 데모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의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있고 이 하드웨어들을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도 역시 관리하고 있어요. 이 형태, 기존의 OS는 하나의 하드웨어를 관리했다면 여러 개의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놈이 쿠베네리스다. 그래서 사용자가 OS의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쿠베네리스의 명령을 내리면 쿠베네리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떤 환경,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 다음에 거기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딱 띄우는 게 쿠베네리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이게 좁게 보면 이 하드웨어가 이게 하나다. 그러면 쿠베네리스는 OS랑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하나짜리 컴퓨터에서 OS가 하던 일을 하드웨어가 여러 개가 되다 보니 쿠베네리스라는 놈이 생겨서 걔가 요거를 관리하는 OS처럼 관리하는 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OS랑 완전히 같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런 형태로 동작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쿠베네리스가 핫한가? 왜 갑자기 핫해졌나? 원래 사실 쿠베네리스가 나온 지 꽤 됐죠. 2014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8년 정도 됐죠. 핫한지는 좀 됐어요. 핫한지는 4, 5년 된 것 같은데 처음에 나올 때부터 사실 핫했어요. 근데 점점 핫해지고 있죠. 점점점점. 왜 핫한가? 보려면 이거를 이해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웹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웹의 초창기로 돌아가서 웹의 시작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작 사실 저도 2000년 초반에 홈페이지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보드게임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했는데 그때 웹이라는 거는 그냥 머신, 서버 머신 하나였어요. 웹 서버 하나 내가 웹 호스팅을 받는다. 라고 하면 그냥 그냥 그 호스팅 업체가 가지고 있는 머신을 하나 받아갖고 얘가 이제 CPU랑 하드디스크랑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 랜선이 꽂혀져 있고 그리고 얘가 퍼블릭 IP가 있어요. 퍼블릭 IP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쪽 컴퓨터에 접근해 접속해 갖고 내 웹페이지 HTML이랑 이런 걸 업로드합니다. 업로드 해가지고 IP 연결되어 있으니까 DNS랑 DNS에서 도메인 사갖고 도메인이랑 IP랑 딱 연결을 하면 이제 그 도메인을 쳐서 들어가면 이 IP로 연결돼서 그 컴퓨터에 들어갔고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HTML하고 기타 파일들을 제공하는 거죠. 이게 초창기요. 웹 서버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냥 파일 서버죠. 접속하면 파일, HTML이랑 CSS 그런 거 전달해주는 파일 서버였죠. 되게 단순했단 말이죠. 하나의 컴퓨터가 하나의 웹 서버로 웹 서버 프로그램을 돌려서 파일만 제공하는 그런 형태였죠. 하나의 서버가 모든 요청을 처리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웹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웹에 접속을 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부하가 급속히 증가됩니다. 옛날에는 하루에 100명 오던 사람이 갑자기 천명, 만명, 십만명씩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니까 하나의 서버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서버가 여러 개가 돼야 돼. 서버를 증설해야 돼. 서버를 증설한다. 우리가 서버를 증설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서버를 증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머신을 한 대 갖고 와야겠죠. 하나 사야지. 한 대의 머신이 있어요. PC가 있어. 그러면 하나 더 늘리고 싶어. 한 대 더 사오죠. 또 사오죠. 사오면 그냥 씁니까? 아니죠. OS 깔아야죠. OS 깔고, OS만 깝니까? 아니죠. 다른 프로그램들 필요한 거 있으면 깔아야죠. 프로그램만 깝니까? 아니죠. 네트워크 설정해야죠. 랜선 꼽아야죠. 네트워크 설정하고. 그거면 끝이 아니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죠. 나의 웹서버 프로그램, 파일들 올리고 이게 한 대의 증설, 한 대를 증설할 때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10대, 100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한 대, 두 대 할 때는 그냥 내 손으로 그냥 컴퓨터 들고 와가지고 내 손 꼽아서 프로그램 설치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대, 100대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가 돼버리는 상황이 생긴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첫 번째 부하가 증가됐다. 두 번째 문제는 복잡해진 요구사항이 생겼어요. 웹이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웹페이지 하나 보여주고 게시판 하나 보여주고 이게 다인데 이게 요구사항이 굉장히 복잡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하는데도 여러 개의 서비스들이 이렇게 묶어져서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서비스들이 각각 다른 웹서버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하나의 서버로는 서비스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 프로그램이 각각 다른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 C라는 프로그램, D라는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진 머신들이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묶어서 처리해서 가공해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복잡해진 거였어요. 요구사항이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인간의 힘으로 때우죠. 노가다를 떼어요. 노가다를.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뽑고 기계가 부족하면 기계를 사고 노가다를 띕니다. 그래갖고 시스템어드민 들 시스템어드민스테리어터 라고 하는데 시스템관리자들 고충이 시작된 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의 머신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관리비용이 굉장히 늘어나요. 머신이 하나 생긴다 그러면 한 두 시간씩 OS 깔고 맨날 OS 깔고 지우고 프로그램 깔고 지우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여러 대의 서버에 똑같은 형상으로 관리하는 우리가 형상이란 말을 이제 IT 쪽에서 하는데 형상이라는 건 어떤 그 이미지? 형상의 영어로 이미지죠. 이미지. 이미지라고 그러는데 이미지라는 건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아니고 이 하드디스크에 깔려있는 OS 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의 어떤 종합적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A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얘가 윈도우즈에서 돌아가는 놈이야. 근데 윈도우즈가 그냥 윈도우즈가 윈도우즈 NT 3.1 3.1이 버전이 있나? 어쨌든 이 버전에서만 돌아가요. 이걸 깔아야 돼. 그리고 얘가 돌려면 IIS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것도 뭐 7.1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10.2 리 디스티리뷰션 어쩌고저쩌고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야 된다. 또는 뭐 비주얼 C 16.5가 깔려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버전이 살짝 틀려져도 안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버전이 이 버전에 이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야 된 거야. 이런 거를 이제 하나의 세트로 묶은 거를 이 A라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얘가 딱 세트로 묶여있는 게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런 형태로 딱 묶여있는 거를 하나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 형상 그러니까 이 형상을 그대로 만들어 줘야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형상에서 조금만 어그너도 이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 버려요. 근데 시스템 어드미니스터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야 서버 증설해 주고 그냥 뭐 증설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에요. 이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를 깔아야 되고 어떤 거 어떤 거를 맞춰야 되고 어떤 데이터를 올려야 돼. 그게 복잡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한두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십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빡 터지는 거죠. 옛날에 사람이 다 인력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다 인력으로 거부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라고 그때 많이 쓰던 게 노톤 고스트 같은 걸 많이 썼어요. 노톤 고스트는 이 형상을 하나의 이미지를 파일로 싹 압축해 버려가지고 옛날에 우리 그 옛날에 그 CD 우리 복사할 때 이미지 CD 이미지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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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만들어 갖고 CD 카피하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싹 압축해 버려가지고 얘를 얘를 그냥 딱 꽂으면 바로 이미지 형태로 그냥 하드디스크 싹 세팅해 버리는 요런 형태의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노톤 고스트 같은 건데 그걸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 파일을 먼저 구워 버리고 그거 그대로 바로바로 세팅해 버리는 거죠. 프로그램 나올 때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력으로 하나하나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떤 이게 10대 수준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100대 수준이 넘어가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 대응에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10대 정도 운영해야 될 때는 이제 한두 대 고장 나면 빨리 새 머신 가져와서 교체하고 이미지 형상 세팅하고 교체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100대가 수준이 넘어가 버리면 이게 펑펑 터지나 나가는 게 어쩔 땐 여기서 터지고 어쩐 저기서 터지고 막 말고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머신이 많아지면 같은 확률로 터지더라도 더 많은 대수가 터지잖아요. 보통 7%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한 달에 7% 정도 머신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10대 중에 7%면 한 대가 안 되지만 100대 중에 7%면 7대가 터진다는 얘기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이게 장애 대응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달 7대의 머신을 형상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맞춰줘야 되는 그것도 장애가 터지자마자 바로바로 장애가 뭐 언제 터지란 법 없잖아요. 주말에도 터지고 새벽에도 터지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 시스템 어드밈들이 한계에 부딪혔다.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어떤 기술들이 나와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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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맨 끝에 나와 있는 게 쿠베네리스다. 그 기술에서 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나왔던 거는 vm이 나왔습니다. 가상머신 vm이 나온다 보니까 이제 vm이 나와서 좋아진 건 형성관리가 편해졌어요. 형성관리가 편해지고 장애도 대응이 편해졌고 그 다음에 vm의 기술로는 하이퍼바이저 기술이 vm을 강연하게 했는데 하이퍼바이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대클라우드 컴퓨팅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는 우리가 컴퓨터가 있으면 하드웨어가 있죠. CPU, 메모리, 그래픽 카드 하드웨어가 있으면 여기에 OS가 바로 붙었어요. 하드웨어에 OS가 바로 붙었죠. 그리고 OS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형태였어요. 근데 요 사이에 하이퍼바이저라는 놈이 들어간 겁니다. 하이퍼바이저라는 놈이 들어가서 이 OS와 이 하드웨어 간에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어떤 거는 좀 한번 추상화시켜서 거쳐가지고 만들어줘서 이게 원래는 하드웨어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인데 지원하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이퍼바이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들어와 오면서 뭐가 좋아졌냐 OS와 하드웨어 간의 의존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얘를 위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두 객체의 의존관계를 끈듯이 하이퍼바이저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하리라고 그러거든요. 추상 레이어라고 해서 추상 레이어 하리 H-A-L이 무슨 약자인지 잘 모르겠네요. 추상 레이어라고 해서 이 추상 레이어 인터페이스 레이어를 넣어주면서 OS와 하드웨어 간의 결속력이 끊어져 버렸죠. 결속력이 끊어지다 보니까 뭐가 됐냐 하드웨어와 하이퍼바이저만 있으면 이 위에 OS가 뭐가 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얘가 추상화 시켜버렸으니까 그 위에 OS가 윈도우즈가 오든 디녹스가 오든 맥OS가 오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얘가 오면서 하드웨어와 하이퍼바이저가 있으면 이 위에 OS가 하나만 오란 법이 없다는 거죠. 두 개가 와도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머신에 두 개의 OS를 깔아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윈도우즈와 맥 윈도우즈와 리눅스 이렇게 깔아서 상관없는 거죠. 또 더 좋은 건 뭐냐 하드웨어와 하이퍼바이저가 있으면 OS 안에 깔았죠. OS 안에 하이퍼바이저 하나 더 넣고 여기 안에 OS를 또 깔을 수가 있어요. OS 입장에서는 나는 하드웨어와 직접 통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응 아니야 가짜 이렇게 되는 거죠. 가짜 OS는 나는 하드웨어랑 직접 얘기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짜였던 거지. 우리가 채팅을 하는데 이건 분명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사람 아니야 AI야 이런 식으로 OS 안에 다른 OS를 깔아버리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이걸 뭐 호스트 OS 이걸 게스트 OS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윈도우즈를 깔아놓고 그 안에 리눅스 V 버츄얼 머신을 깔아서 리눅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윈도우즈 안에서 뭐 이런 시대가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수천, 수만대를 싹 엮어 글리드로 싹 엮어 버려갖고 하이퍼바이저 싹 깔아서 OS를 싹 올려버리면 대클라우딩 컴퓨팅 시대가 열린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좋아졌냐 가상 머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가 피지컬 하드웨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100대 중 7대가 펑크가 나더라도 다른 데서 그리드 형태의 클라우딩 컴퓨팅이 돼 있으면 다른 곳에서 최후 충당이 되는 거죠. 바로바로 그리고 장애 관리가 편해지고 형상 관리도 편해지는 거죠. 좀 더 그래서 이 VM의 시대가 열렸어요. VM으로 잘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온 기술이 이제 컨테이너가 된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엄밀히 따져본 컨테이너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 VM의 시대로 오면서 이제 도커라는 놈이 나타나면서 컨테이너가 다시 각광박이 시작하는 거죠. 원래 닉스커널에서 원래 지원하던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커널을 이용하면서 OS단에서 격리된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이 니눅스에 있었어요. 그게 니눅스의 네임스페이스라는 기술이 있었어요. 니눅스의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하면 하나의 OS커널에다가 격리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격리된 환경은 설정하기 나름이지만 파일단에서 완전히 격리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단에서 완전히 격리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단위에서 완전히 격리시킬 수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모르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의 OS커널을 같이 공유하지만 공유하지만 격리된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2000년대에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원래 니눅스 커널에 있던 거예요. 근데 컨테이너라는 거는 그 격리된 환경을 만들어면서 아까 만든 형상, 이미지 관리 기술을 더해가지고 어떤 이미지와 격리된 환경을 묶어갖고 이거를 컨테이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컨테이너라는 건 어떤 이 이미지와 이 환경, 이 격리된 환경 이거를 묶어놨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미지만 있다고 해요. 형상만 있다고 쳐보죠. 형상만 있으면 실행을 못하죠. 형상은 그냥 어떤 데이터 덩어리니까 이거는 실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있어야 돼요. 실행할 수 있는 우리가 VM을 하는데 그 VM 디스크 이미지가 있어. 근데 이미지만 가지고는 이 VM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우리 어떤 컴퓨터 머신에다가 이 VM을 깔아갖고 돌려야 돼요. 이거를 환경이다며 이거를 묶어놓은 게 컨테이너다. 그렇다면 이 컨테이너는 이 스스라는 거는 어떤 단위라는 거죠. 스스로 실행시킬 수 있는 어떤 단위. 형상도 있고 환경도 있기 때문에 이걸 묶어버렸으니까 스스로 실행시킬 수 어떤 하나의 단위를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가지 컨테이너들이 있습니다. 잘못 썼네요. 스페이 도커인데 가장 유명한 게 도커예요. 도커가 가장 유명하고요. 근데 도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 도커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신데 컨테이너는 여러 개가 있어요. 도커도 있고 RKT라는 노캣이라는 놈도 있고 판만 포트맨이라는 것도 있고 런시 라는 애도 있고요. 카타라는 애도 있다고 해요. 도커를 가장 많이 쓰긴 하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OCI라 그래가지고 오픈 컨테이너 이니셔티브라고 해요. 오픈 컨테이너 이니셔티브 이렇게 하는데 이 컨테이너들이 회사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이런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 어떤 놈을 갖다 쓰든 요 OCI가 정의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면 어떤 놈을 갖다 써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묶어서 OCI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커, 로켓, 퍼만 다 OCI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베리스는 이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하는데 OCI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쿠베리스를 돌릴 때 도커를 돌려도 되고 로켓을 돌려도 되고 팜만을 돌려도 되고 런시를 돌려도 된다. 쿠베리스는 OCI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모든 컨테이너 기술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쿠베리스는 도커로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도커 써도 되고 로켓 써도 되고 팜만을 써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도커가 유료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무료 회사에서는 무료로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된 것도 있으니까 꼭 도커를 쓸 필요는 없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컨테이너 라는 거는 이 형상, 이미지, 환경, 실행 환경을 묶었다. 묶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정보가 있으면 어느 곳에 갔다 와서 돌려도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의 실행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커와 컨테이너 기술이 나오면서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명령 한 번 한 줄로 이제는 바로바로 실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을 이 컨테이너 형상을 등록을 해요. 이거를 컨테이너 레지스터리라고 하거든요. 어떤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레지스트 이곳에다가 업로드를 합니다.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면 컴퓨터에다가 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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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라고 치면 얘가 여기서 레지스트에 등록해서 그 이미지 찾아갖고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실행시켜줘 버려요. 기존의 시스템 어드민들이 컴퓨터를 세팅을 하고 OS를 깔고 자시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이 명령 한 번 딱 때리면 바로 프로그램이 돌아가 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환경 딱 맞춰주죠. 이미지 그대로 제공하죠. 파일이랑 다 똑같죠. 그냥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편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한 사람이 명령어로만으로도 수백 개의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띄우고 종료시키고 뭐 하는 수가 있어요. 컨테이너가 많은 걸 가져왔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많이 덜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복인지 불행인지 사실 일이 편해지면 그만큼 일이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쵸?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옛날에 팩스도 없고 이메일도 없던 시절에 편지로 모든 걸 하던 시절에는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그냥 편지 보내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걸리잖아요. 답장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동안 노는 거였어요. 지금 이메일로 보내버리니까 순식간에 보내고 순식간에 답장이 오다 보니까 일이 더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명령 한 주 때려갖고 바로바로 실행시켜 버리다 보니까 그만큼 더 일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행복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이 편해졌다는 건 전보다 좋은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VM Virtual Machine하고 Container 봤죠.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두 개가 뭔 차이가 있냐. Virtual Machine은 Hypervisor가 있다고 했죠. 얘가 이 하드웨어와 OS 간의 추상화 연결을 제공해갖고 OS는 마치 하드웨어랑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고 가짜랑 얘기하고 있다. Hypervisor랑 얘기하고 있다. 하드웨어랑 OS랑 다이렉트로 연결을 붙지는 않아요. 다이렉트로 연결을 붙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연결을 붙지 않다 보니까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이 생겨나요. 비효율적인 부분이 생겨난다. 성능의 로스가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드웨어와 Hypervisor가 있고 여기에 OS를 두 개로 올렸을 경우 이럴 경우는 어떤 시스템 리소스에 대한 격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OS를 만들 때 이 OS가 이 하드웨어에 얼만큼은 차지할 건지를 미리 설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CPU가 만약에 코어가 4개짜리였다. CPU가 4개짜리였다. 물론 이 파이퍼바이저가 그런 기둥을 제공해서 이걸 동쪽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어떤 베리어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거를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아예 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격리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정된 자원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쪽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어지듯 필요한 리소스가 많이 없더라도 이미 설정된 영역은 이미 먹고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리소스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반해 컨테이너로 들어가면 하드웨어가 있고 커널이 그냥 하나가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추상화 레이어가 없어요. 추상화 레이어가 없고 커널이라는 건 OS라고 보시면 돼요. 니눅스 커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OS랑 똑같은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추상화 레이어가 없고 바로 다이렉트로 붙어버리다 보니까 이 비효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컨테이너들은 같은 커널을 공유하거든요. 물론 커널에서 이 컨테이너 설정에서 어떤 격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리소스를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제한이 없으면 같은 커널을 다 공유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CPU가 코어가 4개다. 그러면 얘도 4개 쓸 수 있고 얘도 4개 쓸 수 있고 물론 자원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얘가 4개 다 먹고 있으면 딴 놈들이 못 쓰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다이내믹하게 내가 필요할 땐 더 많이 쓰고 필요 없으면 더 조금 쓰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같은 OS를 주용하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윈도우즈에서 프로그램이 여러 개 돌리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이 여러 개 돌리는 거랑 똑같지만 달라진 거는 어떤 격리 벽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간에 어떤 벽을 쳐가지고 야 너는 여기 넘어오면 안 돼. 라고는 벽만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OS 안에서 프로그램 여러 개 돌아가는 거랑 똑같다. 컨테이너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퍼바이저로 인해서 격리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분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성능이 훨씬 향상된다는 거예요. VM을 쓸 때보다. 그렇지만 단점도 물론 존재하죠. 여기서는 OS가 아예 격리되다 보니까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같은 커널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벽을 브리칭 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격리를 어느 수준으로 했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이 격리를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설정에 따라서. 근데 그게 풀린 게 만약에 해커가 뚫고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면 이게 브리칭 해가지고 다른 어플리케이션 쪽이나 다른 쪽으로 공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VM을 이용했을 때 아예 OS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안적으로는 VM이 더 좋다고 볼 수도 있다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컨테이너는 어떤 환경을 이미지 형상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환경에서는 이 커널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커널은 이미 있는 거니까 그 커널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깔 거고 그 다음에 니눅스도 페돌아 계열을 쓸 건지 아니면 데비안 계열을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정할 수 있는데 커널 버전을 3. 몇 버전 쓰다가 4. 몇 버전 쓰겠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커널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커널 환경까지는 바꿀 수가 없다. 그런 거 그런 것 정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컨테이너가 성능적으로는 더 좋지만 보안적으로는 더 나아질 수 있고 커널의 환경을 바꿀 수 없다. 이것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나왔어요. 근데 컨테이너랑 쿠베넷이랑 다르거든요. 컨테이너까지 나왔는데 쿠베넷은 왜 필요한가? 왜 나왔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것도 일이 커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다고 옛날에 컴퓨터 갔다 와가지고 세팅하고 프로그램 깔고 이럴 때는 야 요거만 되면 정말 좋겠다. 자동화가 막 됐어. 너무 편한데? 너무 좋은데? 명령 한 번 딱 쳐 갔는데 DB가 돌아가고 MySQL이 그냥 싹 돌아버리고 웹서버가 막 돌고 너무 좋은데? 그래도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컨테이너가 너무 많아져 쉬우니까 너무 많아졌어요. 100개, 1000개 막 돌아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도 일인 거야. 문제가 생긴 거 파악하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재업로드하고 그 이미지를 업데이트하고 이것도 너무 일이 복잡해진 거야. 안되겠다. 이 컨테이너들을 관리하는 놈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쿠벤이리스가 뭐라 그러냐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오케스트레이션 내는 스페인 몰라요.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케스트라라고 그러잖아요. 오케스트라가 그 여러가지 악기들이 조화롭게 만든 음악을 오케스트라라고 그러죠. 쿠벤이리스는 이 컨테이너들을 조율하는 조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쿠벤이리스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일 그 다음에 장애 처리하는 일 컨테이너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디버깅 하는 거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하는 거 로그 수집 이런 것들이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한 곳에서 좀 관리하고 해야겠다 해서 나온 게 쿠벤이리스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구글에서 이거를 처음에 내부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구글은 이제 수십만 개의 컨테이너를 쓰다 보니 관리하는 툴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툴이 필요해서 만든 게 보그라는 논문을 만들었고 그게 바이체에서 오메가가 됐고 그거를 오픈소스 한 게 이제 쿠벤이리스 라는 거죠. 구글 내부에서 사용하던 컨테이너 관리 도구가 쿠벤이리스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리고 쿠벤이리스가 인기가 많은 또 이유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쉽게 된다 라고 했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게 클라우딩 컴퓨팅의 종속적이지 않다 독립적이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자꾸 이러네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유명한 게 AWS, GCP, Azure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오라클도 있고 IBM도 있고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자기들이 내는 서비스에 종속적이 되요. 그러니까 AWS EC2, S3, 오로라 뭐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이게 얘랑 다르다는 거죠.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는데 그 API가 다 틀려요. 그리고 그게 아예 똑같지도 않아. 서비스가 좀 달라 성격이. S3는 뭐 이런저런 성격이 있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스패너라는 놈은 또 스패너만의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 특징은 저기에서 못쓰고 저 특징은 여기서 못쓰고 막 이런다며 내가 이쪽 AWS의 프로그램을 서비스로 올려갖고 막 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AWS 가격은 막 올리네. 아 너무 비싼데? 딴 데로 이사가야겠다. 근데 이사를 못 가요. 왜냐? 난 여기 이미 종속돼 버려가지고 내가 딴 데로 가려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원래 되던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가입기가 너무 힘든 거야. 거기 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죠. 옮기는 거.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 AWS가 올리는 비용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사를 못 가. 이사비용이 너무 있어서 이사를 못 가는 거야. 아 이런 거죠. 집주인이 살다가 야 집주인이 월세를 한 달에 10만 원만 올려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사비용이 100만 원이 넘어가. 그러면 막 고민되지. 야 한 달에 10만 원을 더 내고 살 것이냐. 한 번에 100만 원을 내고 이사를 갈 것이냐. 고민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근데 기존에 서비스하던 업체들은 돈만 드는 게 아니라 시간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그동안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 서비스가 안 돌아가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시간을 다 허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냐. 그러다 보니까 아 그냥 더 주고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내가 종속 쪽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가격을 올려도 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쿠베네리스는 이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쿠베네리스가 필요한 건 순수하게 하드웨어 순수한 하드웨어 CPU, 메모리, 네트워크 이 세 개만 필요합니다. 이 세 개만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쫙 세팅을 해요. 이 세 개만 제공되면 쫙 세팅해갖고 여기다 쿠베네리스가 올라가서 자기가 형상관리 쫙쫙 하겠고 어플리케이션을 딱 돌려버려. 이러다 보니까 이 아랫부분이 있죠. 아랫부분은 클라우드 컴퓨팅 써도 돼요. 컴퓨팅 써요. 아랫부분은 근데 이 순수한 그 하드웨어 CPU, 메모리, 네트워크는 모든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똑같이 제공합니다. 똑같은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거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속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상관없어요. 여기 위분만 위분만 탁 떼가지고 딴 데로 가도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가기 너무 쉽다. 그리고 여차하면 아 나 클라우드 싫어. 우리 집으로 갈래. 그래갖고 내가 옛날처럼 서버 IDC 서버 컴퓨터 세팅해갖고 내가 설치해도 돼요. 클라우드 쿠베네리스 요즘에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돈이 초반에 스타팅업 스타팅업 세팅하기 힘드니까 초반에 쓰기엔 좋은데 나중에 좀 커지면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말 곰이 제주 부려서 왕서라방이 돈은 왕서방이 다 가져간다고 서비스 웹서비스 업체들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돈은 클라우드 컴퓨팅 아마존이나 구글이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싼 데 찾아서 철새 뛰듯이 여기서 해보다 저희가 좀 싸네 저기로 가고 안되겠다. 그냥 내가 우리 가라지에다가 내가 우리 창고에다가 컴퓨터 놓고 돌리는 게 싸겠다. 그럼 창고에다가 컴퓨터 놓고 돌려도 된다는 거죠.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쿠베네리스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단점이 뭐냐 복잡해 쿠베네리스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전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맞춰주기가 모든 요구사항을 다 맞춰주다 보니까 모든 옵션들이 방대한 옵션들이 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 쿠베넬스에 왜냐면 프로그램이 다 틀리고 서비스도 다 틀린데 그거를 다 통과하는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모든 거 다 제공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그러니까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메뉴판에 메뉴가 너무 많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렇듯이 옵션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 두번째로 보안 상황이 있어요. 보안 보안이 강력해야 돼요. 쿠베넬스 기본적으로 웹서비스 돌아가니까 보안이 취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안적인 부분도 잘 알아야 돼서 복잡합니다. 보안적인 부분. 세번째는 네트워크 부분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사실 복잡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접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져요. IP가 뭐지? 사이더는 뭐지? 이럴 때는 내부 IP가 어떻게 익스터널 IP가 뭐고 포트는 뭐고 막 이런 거 나오면 복잡해집니까? 네트워크 자체가 복잡하다기보다는 이 네트워크 기술에 낯설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쿠베넬스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쿠베넬스 공부할 때는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아 들어가고 기초부터 차가차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탑대고 막 시작하면 굉장히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기본 개념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쿠베넬스는 구글이 만들었고 2014년에 오픈된 오픈소스고 현재는 CNCF에서 관리하고 있다. 쿠베넬스는 키자비 좋다 수란 뜻으로 기존의 OS가 하던 거를 멀티 컴퓨팅 환경에서 쿠베넬스 라는 놈이 관리를 해주는 거죠. 여러 리소스들을 컴퓨팅과 네트워크를 사용자는 쿠베넬스의 명령을 내리면 쿠베넬스가 알아서 맞춰서 해준다. 이게 왜 핫하냐는 인터넷 시작부터 시장에서 시스템 어리베이터의 부하가 증가됐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추얼 머신 이놈이 나왔고 그 뒤에 컨테이너 이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여러가지 장점이 있고 버추얼 머신에 비해서 컨테이너도 관리하는 것도 너무 일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장애 처리나 네트워크나 보안 이도 쪽도 문제가 많이 해가지고 어떤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놈이 나타났고 나왔고 그게 쿠베넬스 라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종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옮겨다니기도 편하다. 그래서 비용적인 절감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쿠베넬스가 아주 핫한 거죠. 근데 문제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다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보안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보안적인 부분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네트워크는 여러분이 많은 부분들이 낯선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쿠베리스트 강좌는 시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마 하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하지 않을까 심심할 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